attention 아리 잘 자 봤어? 응 어린이집 가야지 응 어린이집 가야지 응 어린이집 갈거야? 아니야 안갈거야? 응 어린이집 오늘 수영하러 가야지 아니야 아니야 수영도 안할거야? 그럼 뭐할거야? 엄마 아빠랑 놀거야? 응 오늘 수영하러 가기로 했잖아 아니야 안갈거야? 응 또 자고 싶어? 응 또 자요 그럼 또 자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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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? 응 일어나자마자 응 엄마 먹을거야? 응 오늘 뭐 먹을거야? 응 우엉 우엉 우엉이랑 또 아빠하나 하리하나 아빠하나 하리하나 아빠하나 하리하나 읽을까? 응 아빠하나 하리하나 아빠하나 하리하나 엄마하나 하리하나 읽을까? 아빠하나 하리하나 아니고 엄마하나 하리하나 책 읽을거야? 응 알았어 이번에 어떤 책 읽을거야? 엄마 이거 너 이거 아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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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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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피는 폭풍우가 무서워요 숟가락은 늘려줄거야? 네 그럼 뽀로로 젓가락으로 먹어 한나만 한나만 먹을거야? 네 뽀로로 젓가락으로 먹는거지? 콩콩콩 우와 젓가락으로 먹는거지? 콩나물도 같이 먹네 콩나물도 같이 먹네 팔이 키가 쑥쑥 크겠다 마마 마 쑥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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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젓가락으로 먹는거야? 아빠 밥 아빠 밥이네 닭바지에 떨어졌네 응 닭바지에 떨어졌네 응 닭바지에 떨어졌네 응 맛있잖아 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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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잘 다녀와 응 어린이집에서 수영 재밌게 하고 와 응 사랑해요 가자 잘 다녀와 아리야 잘 다녀와 넷 넷 알았어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눕고 아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